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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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저렴한 명으로 세계를 명한다 뻔이다 그지 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시 아토 유튜브 채널 허니타운입니다 허니타운입니다 자 오늘의 프로그램은 바로 이재영 양경태의 그지 투어입니다 그지 투어 첫 여행이죠? 첫 여행 어디로 갑니까? 저희 갈 곳은 바로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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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최대한 그지같이 돈을 아껴서 정말 주워 먹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 그 각오로 최저가한 공간 최고의 최하 제일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방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오사카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우리 버네타 이재영 양경태 여지 투어입니다 시시시시마루 그쪽으로 먼저 차량합니다 지금 싼걸로 끌어주도록 해야되요 우리가 비행기를 지금 16만 8천 5동원 16만 8천 8백원 8백원에 왕복을 했구요 시니마미 시니마미로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이 라피도를 안타면 라피도는 1,200 몇 대니에요 그런데 이 지하철은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하지만 많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탑니다 일단 매페어로 한번 가고 대표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4명 피디님 작가님까지 3680엔입니다 920원씩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거지 저기 아리같아 보드마 띵 어우 라피도 좋아 2천원 아낄려고 우린 저렇게 좋은 차를 못 탔습니다 탄도 2천원 때문에 2천원은 아낄려고 근데 좋아보이긴 하는데요 저하긴 못해요 다음번에 왔을 땐 부작 투어로 와서 저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다음신 시간에 저희는 시니마비아에서 봐요. 안녕! 여기는 시니마비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도톤보리 도톤보리가 남바역이거든요 남바역 바로 전역입니다 여기고요 여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저희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얼마죠? 숙소는 저희가 1박에 3,000원 3,100엔 3,100엔 3,100엔인데 2인 1실이 3,100엔 2인 1실 1방에 3,100엔 자 그럼 먼저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017년도 1,600엔부터 시작하죠? 이거는 미리 예약하시면 1,600엔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1인 1실 웨스턴 싱글 1,800엔입니다 그리고 투룩이 2,500엔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리 예약하지 않았겠네 저희는 급하게 와가지고 3,100엔부터 자 그래도 여러분들 2명이서 1박 하는데 거의 한국의 여인수 가격 아닙니까? 여인수보다 싸죠 거의 무사지? 자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1박에 3,200엔인데 3,100엔 3,100엔인데 싸워랑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천탕 노천탕이 있어요 노천탕을 무조건 무료로 3,100엔에 3,100엔에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 방이야 봐요 생기지 않았을까? 방이네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보면 싱글룬 싱글룬이고 투룩 어 넉넉해요 충분합니다 일단 기대됩니다 저희 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플라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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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페파 남아요 페파 페파 끝에 예 예 예 오케이 다잇 네 저희가 식침을 올랐습니다 1025 조용히 해야 됩니다 피카엣 예보를 통해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촬영 협정을 했으나 네 조용히 자 그러면 1025 25 그쪽으로 그쪽으로 보여주죠 오우 굉장히 이걸 피카엣 조용히 해달라고 오우 신는 곳이 따로 있어 신는 곳이 밖에 있네 따로 있네 따로 있네 요 안에가 신는 곳 응 수고하자 드라이기랑 다 있네 다 있네 다 있네 나 집에 목욕탕 갈 거니까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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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자세로 만족이 잘 어울린다 손까지 자식이 잘 어울린다 티비 냉장고 있어요 티비 어! 여기에요 여기 장인이 다른거 아니었는데 좋은 방입니다 방속에 1초만에 끝났어 사진하고는 좀 틀려요 첫번째 여행지 코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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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가 100번 대박이다 그리스도에 딱 맞는거에요 말삼개 말삼개 마지막으로 와 배달이 있네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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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 circuit 먹 founded 침 오늘은 위 69 굿